기아가 워낙 강하게 출발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가면 만도도 잠깐 점검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같이 보이죠.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. 유녀민 FP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얘기 많이 하셨었어요. 그렇죠? 관련된 기업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? 사실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기아차가 좀 대장주가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밑에 단에 있는 SLD 화산 같은 종목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좀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주간이었죠.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렸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실적과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조명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지난주에 좀 낙폭이 컸던 SL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수급이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현대차 기아의 지금 2분기 어링 시즌 관련돼서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. 뭐 어링 서프라이가 나올 것이다. 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SL 화신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의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쪽으로 좀 구조가 좀 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SL 같은 경우는 이제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조언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정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신성량 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LG NL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좀 업체들이 투자가 좀 살짝 좀 이제 뭐 리뷰를 한다거나 좀 이런 상황에서도 좀 꿋꿋하게 좀 미국의 투자를 좀 진행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SL 화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또 어떤 현대차 그룹의 투자의 수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할 섹터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SL 금요일 날 이제 21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늘 다시 고개를 들면서 21선 위로 올라왔네요. 괜찮습니다. 이 가운데 카지노 관련 주들이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. 현재 4%, 5%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코로나 재확산세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이 경기 침체 우려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전 세계가 문을 닫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밀리는 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? 윤희민 액스님.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진단키트의 강세, 특히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와는 좀 대비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카지노, 특히 이제 카지노 쪽에서 저는 이제 롯데공항 개발을 좀 상당히 타픽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리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2분기보다는 좀 약간 3분기 관련돼서 좀 매출에 대한 언급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열려야 되는 부분은 좀 전제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뭐 롯데공항 개발 같은 경우는 뭐 호텔, 카지노, 리테일 같은 데서 결국 세 분야에서 모두 이제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3분기에 좀 깜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3분기를 좀 대비를 하면서 오히려 좀 매수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최근에 지금 롯데공항 개발 같은 경우는 약간 레벨다운이 됐죠. 특히 이제 1만 6천 원에서 1만 7천 원대를 좀 횡포를 하다가 지금 1만 원대 초반까지도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뭐 저평가라고 좀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좀 적재에 대한 부분들 재무제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하반경직성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좀 눌릴 때마다 조금씩 좀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녀민 FP하고는 게임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출발 게임주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펄어비스와 관련돼서 증권가들이 조금 리포트를 가격 조정하면서 좀 안 좋게 비율을 바꿨단 말이죠.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은 게임주 관련돼서는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내려가는 듯한 어떤 느낌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펄어비스 관련돼서는 신작에 대한 좀 연기가 된 부분들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좀 부진이 전망된다는 그런 리포트나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장 초반에 좀 밀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게임주 관련돼서는 확실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에 반해서 그래도 좀 리포트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좀 부정적인 논조가 있었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작이라든지 글로벌 진출로 2년 연속 최대 매출을 노린다라는 좀 어떤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게임주 중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 특히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부분들 이런 출시 예정일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만큼 좀 매출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뉴스플로에 따라서 좀 더 좀 하방에 대한 압력을 더 받는다 이런 부분은 종목들에 약간 좀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양광 관련 주 좀 한번 볼까요? 태양광주들이 한참 오르다가 유녀민 FP 최근에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오늘도 OCI 1%대 낙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유럽에서는 이제 태양광, 풍력 조금 더 앞으로 가겠다라고 독일에서 뭐 의회에서 통과도 시키고 했다고 하는데 주가는 별로 안 갑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일단 뭐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시연이 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좀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, 장단기 금리 역전상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모든 섹터들이 좀 많이 내렸었는데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방어주들이 좀 상당히 낙폭이 좀 심해져서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만 그중에서도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, 지금 말씀하셨던 OCI라든지 풍력 관련된 종목들 혹은 뭐 조성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좀 과하게 밀린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OCI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,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물론 이제 과대낙폭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, 특히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간 첨예하게 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2분기랑 3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 컨센서스가 약간 좀 살짝 좀 엇갈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신재생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뭐 글로벌 어떤 트렌드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기회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런 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경기 관련된 부분과는 좀 무관할 수 있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뭐 OCI라든지 풍력 관련된 뭐 이런 쪽에 대한 매수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에 좀 집중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삼성전자를 좀 체크해보려고 하는데요. 실적 발표한 후 3거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현재도 1%의 견저한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이끌어주면서 테크빙이나 ISC 같은 종목도 함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공시되면서 양봉을 키워가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? 윤희민 대표님.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 특히 뭐 IT 관련돼서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이제 시장의 좀 상승이 다시 올 때는 분명히 IT 부품 이런 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좀 그런 상승세를 좀 이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5%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주목하는 종목은 ISC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뭐 ISC 같은 경우도 좀 3만 원대 초반에서 그래도 한 10%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.3%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돼서 지금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. 특히 이제 뭐 수출 1억 불 달성했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, ISK,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인텔, 퀄컴 같은 좀 글로벌 반도체 기업 한 400곳에 지금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좀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뭐 작년에 의해서 올해까지도 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영업이 377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도 좀 최대 실적이 좀 다시 한번 갱신된다는 점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프로웨이를 좀 인수하면서 포고속해 시장 점유를 확대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반도체 섹터, 제가 볼 때 뭐 실적 기반했을 때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반도체 소보장 관련돼서는 분명히 좀 봐야 되는 어떤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SM 가져오셨네요. 에스파가 최근에 뭐 또 어디 연설 같은 거 했다라는 소식이 뉴스에서 봤는데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공급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, 금리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좀 섹터가 아닐까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몇 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 좀 SM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1,900억을 넘어설 것이다. 좀 콘센트를 좀 상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1분기에 이미 좀 어닝 소프트에서 나왔죠. 1분기 매출이 1,694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이미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들. 그런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라도 활동이 좀 상당히 눈에 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엔시티 드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위드차트에서 1위를 좀 기록을 했죠. 지금 2집 정규 2집이 좀 1위를 좀 차지했고 또 에스파가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미니 2집 걸스를 지금 동시 발매할 예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에스파 같은 경우는 뭐 음반을 지금 미국에서 좀 계약을 하고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슈퍼주니어가 지금 15일에서 17일 날 또 이제 아홉 번째 슈퍼쇼를 좀 개최한다고 합니다. 누적 관객 수가 지금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아티스트들의 어떤 공연들, 앨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적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SM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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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